니 딸, 아빠랑 대화 좀 할까? 저 지금 바빠서 안돼요. 니 딸, 아빠랑 대화 좀 할까? 무슨 얘기야? 열이 좀 많이 나네. 나 열 끈 소잘 수 있어? 잠만 기다려, 나빠. 휴대폰 좀 그만. 저 이거 좀 많이 나네. 나 약속도 spam 수 있어? 나야 금방 가서 할게. 휴대폰 좀 그만하고 숙제는 다 했어? 아. 내가 알아서 할게. 휴대폰 좀 그만하고 숙제는 다 했어? 아 지금 할게요 언니 나 숙제 좀 도와줘 니가 알아서 해 뭐해 정식품이야 언니 나 숙제 좀 도와줘 무슨 문제가 어려운데 아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아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아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아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네 갈게요 휴대폰 좀 그만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대요. 앞으로는 휴대폰을 그만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. 행동을 좀 싸가지 있게 했으면 좋겠대요. 다음부터는 행동과 말을 싸가지 있게 해보려고요.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. 앞으로는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. 말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대요. 다음부터는 말 예쁘게 할게요. 상처받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마음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화를 조금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거품은 멀 ici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프로그램은 멀맨을 켜고 있습니다.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